신드라? 신드라 이것도 이제 나오는구나 일단 카사린 가자고 신드라도 이번에 버프를 좀 받긴 했죠 공데미지였나? 근데 버프 받아도 이제 조금 안 나왔었는데 어 이게 나오네 탑신드라의 미드세트가 오는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기겠지 그죠? 음 고고 혓 대적인 조합을 보면 상대가 좀 나오기 편하긴 하네 확실히 안정감이 있긴 한데 대회였으면 일단 위쪽 팀이 이미 졌어 이게 만약 대회였다 이미 졌어요 못 이겨 근데 이건 대회가 아니라 썰랭이잖아 그죠? 잘해보자고 신드라 상대로는 음 또 뭐 파밍해야겠죠 신드라 Q 사거리가 카사린 Q보다 길어가지고 Q 교환을 웬만하면 못하고 미니언에 서서 딜 막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살짝 어 살짝 이렇게 오케이 그치 오케이 파밍만함 천천히 가자 가는 척하면서 가는 척하면서 오케이 아우 저거 어떡하냐 아 만테온이 온다는데 근데 리신 안 보이지 않나? 이거 뭐 되나? 난 오면 뭐 호응은 해볼게 열심히 이 정도면 좋은데 스펠 뺀거 좋아 가고 있긴 한데 으취 맛있다 오케이 굿 그거 더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 그래 그래 아 살려다운 나쁘지는 않은데 라칸 잡았다나 이러면 음 네이스요 아쉽네 그죠 거리를 절대 주지마 이런 식으로 세트가 궁 써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니까 자 일단 루덴 나왔거든요 지금 파워 매우 강함 지금 싸우면 나 엄청 세긴 한데 나 좀 완기했어 얘들아 인장 3스택도 굉장히 기분 좋고 전멸 있을 때 딜 견하면 킬 각도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아프제 나오면 죽어 너 다음 신드라 노플 나 가고 있긴 해 시간만 끌어봐 궁 있잖아 괜찮은데 다 잡을만한데 그죠 어 미안 으취 미안 나는 가야될 것 같아 한 번 더 볼까 이거 베이스 뿅차 이거는 신드라이스니까 좀 빠지죠 뭐 그러려고 했는데 이거 먹고 가야지 끝 여기까지 아 메제에 올릴까 메제에 올렸다가 죽으면 팔면 되잖아 그죠 뭔가 좀 마렵네 오케이 그냥 사자 모르겠다 어떻게 되면 되겠지 잘 사리면서 그죠 잘 싸우면 한 번 죽으면 팔게요 아니다 두 번 죽으면 팔게요 한 번은 뭔가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좀 주고 제리가 이거 미는 거면 누가 봐주는 건데 마주나봐 누가 죽을 뻔했다 나 메자이 샀단 말이야 이거 끊으면 제가 죽어요 끝 뭐야 내 킬 아 아니 리신아 어차피 죽었잖아 뭔 전멸이요 근데 10스택은 됐어 그래도 야 너 가는 중 오케이 어어 야 얘 무리한다 봐줄 사람 음 제리 노플 에라이 컴 뭔 전멸이요 무리했으면 죽어야지 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죠 내 포트폴리오 어어 좀 애매하긴 해 그거는 어 그래그래 에라 모르겠다 미안해 나는 갈게 자 오케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죠 현재 18스택 그러니까 이게 AP 탈론이지 가져야겠는데 오케이 수고하세요 어 버려 버려 이 땐 이미 동료가 아니야 허허허 이미 시체야 잠깐만 그러면 자 남은 2차타워는 우리 제작진이 아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 그래 아우 달다 가볼까 거리 조절했다가 아우 어 화이팅 2대 3이기네 그래 그래 다 적었구나 어 뭐고요 승리 음 한 방 베롱 모르겠지 이 녀석아 어 유미 리을 리은 개못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화시죠 저 카사린인데 보기 안 좋네요 하하하하 이런 것도 한번 해주고 오케이 나는 일단 아니야 유미 미드 달림 뭔 미드 달림이요 야 상대 미드 닉네임 꼬라지 봐라 그냥 어 미드 차이 크크 아니 뭔 이런 걸 닉네임으로 허용해주고 있어 벌써부터 내 사기가 떨어지잖아 상대 인베 나름 강하긴 한데 어 용차 야미 하하하하 이럴려고 W 찍었거든 어 막 타먹으려고 어 맞다 리신이 올 수 있나 이거 아 미안 어 어 스킬쿨 좀 돌 아 육렙 됐는데 아 애매한데 육렙 돼가지고 그쵸 육렙 안이었으면 더 해보는데 그냥 사릴까 미안 어우야 가자 그냥 미안 미안 어 어 화이팅 크레드야 해줘 오로라 노궁이야 네이스 네이스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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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탐도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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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얘들아 나이스 그냥 나이스 원툴 미드 근데 뭐 020보단 100이 낫잖아 그쵸 공룡보보다야 가만히 있는게 낫지 예상 위치에 핑 한번 찍고 한번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오로라도 이건 자연스럽게 탑 커버를 해 내 역할은 이거야 지금 어 화이팅 그래 그래 난 나의 역할을 할게 얘들아 옥차 오케이 고을 빠는 중 음 네이스 네이스 오 오로라킬 뭐 그래 그래 케틀보다 낫다 나도 잘 크긴 했어 고을 빨면서 왓? 못 참겠어 미안 오케이 일단 먹을 거 다 먹긴 했어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가긴 할게 얘들아 미안 아 아니 뭔 데미지야 이거 이게 한방인인가? 어 비상인데 이러면? 비상 이거 원컵 날 줄은 몰랐네 미드 차이 디귿디귿 음 그래 그래 고열 하루종일 빨았는데 저거 언제 쎄지? 데리야 미안한데 니 고열은 안 빨았어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 너는 그냥 졌잖아 이렇게 된거 제대로 한번 빨아보자 고열을 이렇게 된거 제대로 한번 빨아보자 고열을 와우 오로라 있지않나 여기에? 없네? 내 킬인가? 아 네이스 네이스 유미는 제리한테 유기한 다음에 딴 데 가자 유기하고 자 라인 먹으러 가자 뭐야 이거 무빙 한번 해주고 무빙 한번 해주고 실패했고 오케이 다음 다음 어 거긴 알아서 해줘 나이 먹으러 갈게 왔다 얘들아 야 상대 서렌 안치는거 봐 뭘 보고 있는거지? 케이틀린의 5코어? 5코어 케이틀린의 파워? 그걸 보고 있나? 얘는 뭐야 0코어인데? 얘 뭐야 템 님 님 템 모임 아니 템이 님아 너무 약한데요? 흐흫 야 나 이거 방안에 들어와서 처음 이겨보는거 같애 이정도로 약해? 어? 보낼사람 보내자 저거는 아 원딜차이 흐흐흐흐흐흐 원딜 뭐함 도웰받았는데 언제쎄짐 베리 뭐함 나 좀 잘 크긴 했어 나만 믿어 얘들아 이제 바통터치 할때 됐잖아 마무리해줘 음 그래 야 이거 데미지 뭐냐? 흐흐흐흐흐 공평하니까 죽는데? 아 템이 되게 애매하네 그죠? 아니 라일라이를 갈순 없잖아 에잇 에잇 늦었지만 꿈이 생겼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냥 스마트 싸움을 안하면 되잖아 어어? 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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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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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 그냥 주구섬유 에헤이 어어 고맙습니다 음 그래그래그래 슬슬 강이 들 때 됐잖아 허허허 아 메자이 24스텍 아무튼 캐리했네요 어어 고고요 어 아 네 이걸로 잘 편집하면 그죠? 음 수고요 금탈이나? 어 뭐야 근데 카멜 서포신가 이러면? 뭐고 혓? 베이피 좀 많긴 한데 음 난 몰라 그런거 그냥 뭐 잘해보자 얘들아 일라오이는 나중에 누가 잡나? 음 모르겠네 그냥 각자 열심히 해서 잡아보자 모델가 뭐 끌고 가던지 카타리나 닉네임 베리오 카타 장인 실제로 전화 베리오를 들었어 뭘까 대체 베리오 카타 장인인가? 그 lynida 헣허허허헛 니 값 제대로하는데 이 친구 벌써 무섭네 그죠? 뭐야 앵 내 킬인가 혹시 어? 야미 하하하하하 이야 이거 껑으로 먹었는데 그냥? 킬 양기 좀 아쉽긴 하지만 음 난 좋아 그래도 감정까지 어어 자비 그정도는 됐다 자 리신 바텀이기 때문에 라인전 좀 더 하는걸로 베리어라서 다이브까지는 좀 애매한데 그죠? 용차 배려 빼고 이런식으로 자비 아 좋았는데 좀 세네 생각보다 내 라인 많이 태웠어 한잔해 감전댈교환 한번 하고싶긴 한데 용차 감전 이녀석 이녀석 파타야 지방검은 죽어 난 경고했어 다음 포그룹 먹자 오케이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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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아오 아프지 좀 많이 아플거야 이제 거글이나 좀 먹을까요 야 성장 끝났다 그냥 성장 미쳤따리 여인 영차 고수 영차 으하하하하 날다 어 내가 가기엔 늦은 것 같고 화이팅 포골말이 없긴하네시오 얘 집에 갔나 야 카사딘으로 코블 어 수고용 어어 너 죽을래 한번만 살려주마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컸는데 리신아 어? 미안 아 차빈아 한 번 가줘 어 좀만 기다려줘 친구야 아이고 리신이 났다 근데 아유 그래 아유 어? 가버려 아우 야 나 포팟 두개나 먹어? 게임 끝났는데 그냥? 어 얘들아 나만 믿어? 응 그래 그래 카사딘 이미 완개했어 야 템이 진짜 가야되나 이거는? 이건 가야돼 비록 4스택이지만 몰라 몰라 라고 생각해 언젠간 쌓인다 최근 니치베인이 바로 나왔으면 갔는데 그죠? 나 좀 멀긴 해 근데 일단 핑은 찍었어 바비 어? 하유 뭐야 이거 자 일단 8스택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거죠 어쩐지 체력이 좀 높더라 안중 오긴 했는데 어 하유 다운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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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아 어? 어? 엄 미안 스택이야미 아 으차 오우야 아니 orsa 아 아 내 스택이 아니 그 공부 잘하고 있었는데 아니 시험 기간에 방해하면 어떡해요 뭐 재수해야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 그래 그래 배리어 카케 장인아 뭔 배리어 카케 장인이오 ㅋㅋㅋㅋzial 그냥 텔포 들자 뭔 배리어여 어 살았는데 그래도 자 스택 내껀가? 로는? 어? 자 스택은 내꺼? 야미 대신이 이런데 안오려나? 뭐야 이거 탱? 와우 슈퍼플레이 인정 후후후후후 아니 이걸 살아? 뭐야 아우 맛있겠다 야미용 뭐 스택은 다시 싸우면 그만이니까 뭐 제수해서 서울대 가면 서울대지 그죠? 뭐구요? 정글이 살짝 고민중일거같을때 카사딘을 슬메시 올려놔 제드를 만약에 고르면 미드제드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침 또 르블랑도 벤인데 그죠? 그럼 제드 상대로 과연 뭐랄까? 탈론 사일러스 살짝 아름다운 조합이긴 한데 카사딘이 느끼기에 그죠? 그래 사일러스 가야지 1티어인데 아 좋았다 사이라 굿게임해보자 한번 잘해보자고 아 잠깐만 이 칼날비 저마 샤크를 보고있자니 그냥 미드 하루종일 사려야될거같은 그런 느낌인데? 무조건 이거 먹고 2랩갱 눈치 보다가 캠프좀 먹고 3랩갱 싸이 그냥 무지성 앞 대쉬한 다음에 킬 먹어가지고 막 미드 터지고 그러는거 아니야? 저도 무서워요 그래 백예린씨도 무섭다고 하잖아 칼날비 자코가 왜 듣고있는거야 뭐여? 뭔 따봉이요 아 네이스 키마트 한번 먹어주고 오 타워까지 좋은데? 어? 아니 예린아 뭐야 이거 아니 샤크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뭔 갱이요 이거는 아니 샤크로 딜갱은 아니잖아요 그냥 툭툭 치다 가네 도왔나? 도왔나? 아니 아니 타로나 그게 대체 무슨소리니 아니 아니 이건 아닌데 아니 이거 역으로 우리가 무조건 잡는거 아니였어? 타로나? 다시 오라 아이야이야 아 아 아 아 아 다시 오라 오케이 타로나 그 속죄 108갱 부탁해 너도 알고있지 너가 한집 좀 부탁한다 벨기완은 좀 해놓을게 그래도 타코있기때문에 끝까지 하지말고 좀 사리면서 우리 정글 뭐하? 이 타로님 그래그래 해줘 들어왔다 들어왔다 끝 어 끝 좋았습니다 아무튼 좋았어 타로나 어 나 6렙 됐어 괜찮아 오오? 아가비 공만 안쓰면 안죽을거 같긴 한데 그쵸? 뒤에 타로나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 좀 사리자 이러면 에잇 안들어와 이거를 됐어 가버려 어 자 게임 끝났죠? 카사림 왕기했죠? 자 바텀 끝났죠? 제리 왕기했죠? 야 이거 어떡하냐 뭐야 저거 에라이 아까비 아까비 애매한데잉 차코도 여기있고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차코 왔다 이거 네 이럴줄 알았죠?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 움직임이 아까비 미안 그냥 템 사오자 이거는 라인 좀 손해보면서 르덴 나오면 또 다르거든요 전멸이 있으니까 보드기 잘하면 어 난 믿어 난 우리 아트록스 믿어 죽는 데이스 미드 미아요 이런데 있나 혹시? 어쭈 넌 라인 손해 좀 보자 자 다음편에 죽을걸? 지방가면 다음 죽는다 혜찔 어 화이팅 나 없긴 해 자비 여기 어휴 그래 그래 어떡하냐 저거 가보자 무리했는데 상대도? 어어? 돈 아니지 임마 다음 대시를 앞으로 써? 험 넌 손해 좀 보자 자 카사딘 4킬이죠 게임 끝났죠 이거는 메자이를 안살수가 없는데 아 한번만 사릴까? 이게 좀 애매한게 일단 이렇게 가자 아 메자이 살걸 갑자기 후회되네 괜찮아 다음에는 진짜 살게요 근데 뭔가 한번쯤은 죽을 것 같았어 느낌상 칩스택 찍고 딱 사자 어 어어? 뭐 어떻게 안되나? 아 치아가 없어 어 어 얘 뭐야? 아니 아 메자이 살걸 잠깐만 아니 카사딘아 이걸 왜 메자이를 안샀니 감없어? 매번 샀으면서 왜 이번엔 안샀어 괜찮아 아무튼 잘 컸어 한잔해 어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뭐야 게임 끝났는데? 뭐야 어 속은? 바로 그냥 덥 가가지고 메자이 살걸 그랬나 이거? 으챠 아 그래그래 파워까지 아니 뭐야 끝났어 서렌치겠어 잠깐만 밸런스 좀 맞춰 얘들아 기드론 안돼 그래 난 메자이 사주고 신발은 그냥 마관신 그죠? 잘 컸으니까 야 가자 서렌치기 전에 재미좀 보자 이제 야 이거 서렌치겠어 빨리 안하면 가는 중 어우 스택 맛있겠다 그래 그래 다음 야 근데 이러면 진짜 서렌인데 잠깐만 너무 힘 조절 안하고 있나? 근데 스택은 못참잖아 게라잉 뭔 힘 조절이여 양서렌 쳐라 아 왜그래 아 왜그래 그래그래 좋게좋게 가자 아 아 어어? 여기는 모르나? 모르면 죽어야지 아웜 아우 그래그래 죽어요 아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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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얘들아 누구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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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